방송을 여러분들 처음 할 때 뵈 가지고 상당히 이제 제가 힘이 지구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체력관리를 잘해야 몇 시간씩 방송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3시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3시간도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 방송했는데 2시간 동안 뭐 이 방송했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가지고 말을 주고받는 것じゃ 아니고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정도 말을 계속하면서 방송하기가 스테미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새해 첫날에 여러분 조금 유쾌한 일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총선지 한 100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니까 거의 딱 100일이 남았네. 뭐 이제 오늘 뉴대일리 신문을 보니까 뭐 이제 일면은 딱 제가 보고 톱뉴스가 한동훈 씨가 나와가지고 국민 비판을 경청하겠다. 그래서 내가 야 국민 비판이 경청하면은 선거부정 문제 좀 해결해주라. 선거부정 문제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하는 걸 못하냐. 어이 한동훈이 내 다른 거는 뭐 당신들에게 바라지 않고 당신들이 내 한께 돈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 내가 안 하지 않냐. 제발 위조투표지 못 만들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투표용지 찍는 거 그거 좀 관철해달라. 아니 당신 말로 국민 비판 경청하겠다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한동훈 신년사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의 힘부터 변하겠습니다. 아니 몸을 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그거 좀 해라.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에 들어가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철시키면은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냥 즉시 한동훈 바들이 뭡니까 전국 방방곡에서 뭡니까 그냥 줄을 설 겁니다. 한동훈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서울대 출신이니까. 한동훈이가 촌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출신이니까 못할 거예요. 계산할 거거든요. 머리가 빠르니까. 머리가 빠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실상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계산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국민 비판 경청하겠습니다. 몸사리지 않고 국민의힘 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헛소리 할 필요가 없고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제 날인하는 것만 선관위한테 받아내면은 내 부터가 뭡니까 아이고 한동훈 할아버지 이라고 나설 겁니다. 아이고 한동훈 씨 이렇게 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직하고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거를 이 사람한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동훈과나 그냥 윤석열과나 그게 그냥 50부 100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 일면 톱뉴스를 보고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을 정쟁화하고 있다. 죄지하면 벌받게 할 것이다. 그래 죄지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여러분들 화난 천지에 선거 부정을 아홉 번 저질렀는데 검찰이 그 방대한 공공수사부라는 조직에서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모든 뭡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다 그냥 쓰레기통이 쳐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검사생활 잘하다가 줄 잘 잡아가지고 고검장 뭐 이렇게 여러분들 되면 지검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정간예후받아 수십억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여러분 수사한 데가 검찰에 공공수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처럼 중요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죠 잔챙이들만 그냥 뭐 선거 과정에서 밥 사준 사람들 이런 사람만 잡아드릴 거지 이 조작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를 그래도 여러분들 밝혀낸 데가 어디입니까 10월 10일 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뭐를 발표해 선겁니까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 100대 가운데 4대를 여러분들 가상해킹을 여러분 구성해야 여러분 접속해 보니까 첫 번째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외부에서 제조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선거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걸 대한민국 검찰이 찾았습니까 그걸 국정원이 찾아온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정원은 여러분 간첩 때려지 않는 대지 대한민국 검찰은 공공수사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거사범을 수사하게 되어 있는 그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선거사범처럼 한 번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다 정치검찰들의 이야기죠 너 그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죄지하면 벌밖에 알 것입니다 얼마나 멈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지 나라가 완전히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의 똥통같이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똥통입니다 똥통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지는 다 도둑질하면서 류건희 주필이 윤과 박의 화해는 자유지능 보건 신호탄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류건희 주필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다뤄주면 참 좋죠 자유지능이고 나발이고 선거 부정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2차 한국전 한국전 싸이공 최후의 날을 막아야 된다 내년 총선은 2차 한국전이죠 한국전쟁의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막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른들이 어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 소장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공정한 재판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권영세 13대 이승만 기념 사업회장 취임 대한민국은 이승만 해안으로 세운 국가다 그냥 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권영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된 사람이 권영세 용산구 국힘당 국회의원 1959년제에 어김없이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형철 공군중장을 비롯한 몇 분이 국힘당의 요청에 의해서 공명선거 안심투표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 돼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 까라 두 번째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해라 세 번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라 선관위가 세 가지 요구 가운데 첫 번째인 사전투표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의 원내대표가 길길이 날떠가지고 2월 28일 날 2022년 또 2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개최해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그걸 만류시킨 사람이 누군가 아니라 권영세입니다 권영세 제가 여러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관위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 첫 번째 사전투표 까는 것만 받아들이고 QR코드 바코드 바꾸는 거 하고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이름 한 사람이 건성됩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해안으로 세운 국가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름 유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 신분으로 찾아주는 인간이 우남 이승만이잖아요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뭘 이름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있는 겁니까 우남 이승만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한성 감옥에서 조선민족이 애국의 여러분들 유배되어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 흠악한 세월을 다 참아내고 모세처럼 애국의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가난으로 여러분들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조선 500년을 포함해서 5000년의 노비 생활의 여러분들 지도 있는 한민족을 한반도 남쪽 사람들만 끌고 나와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승만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박물관을 만드는 사업이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유지의 최고는 내 사랑하는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참정권을 가진 민주시민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진 그 은인이 그 은공이 우남 이승만의 공입니다 이승만 기념 사업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요지는 참정권 박탈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하는 겁니다 권영시 가서 잘 해보시오 정동제일교회가 이승만 기념판 건립의 2억 원을 쾌적해내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기독교인들이 한 1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나라가 이렇게 백척간 뒤에 서 있어 가지고 국민의 신분이 자유민에서 노예인 신분으로 떨어지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것에서 때로는 피해감도 느끼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국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선관위척에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저는 대패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9분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의 양상들이 가장 고도화돼서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겁니다 최소한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율 뻥튀기와 여기서 확보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29만 표 이상 정도를 이런 투입해 가지고 그냥 국힘이 대패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패하기 이전에 200석이 그냥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언론에 유포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선관위의 이런 하부기관 여심이니까 이런 협조한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석을 더불당 단독으로 여러분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참패가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서는 견디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욕감과 그냥 조리돌림을 계속 시킬 겁니다 본인이 나가도록 걸어서 나가도록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전개되는 것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이름들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넣으면 좋습니다